이번 시간에는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CSS,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미지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. 보통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건 정신명칭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 또는 공유 파일 이런 것들은 사용자 파일이겠죠.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애플리케이션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파일을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. 코드 이그나이터의 루트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위치시키시면 되는데요. 여기 저는 저의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코드 이그나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루트 디렉토리가 저는 htdoc라는 디렉토리에 설치를 해놨는데요. 그 밑에 저 같은 경우는, 이거는 저의 정책입니다.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스태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. 그 안에 이미지는 저는 img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모아서 저장을 하고요.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는 js, 그리고 css는 cs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구분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css를 저장하고 싶다면, 또 사용하고 싶다면, 저 같은 경우는 스태틱 밑에다가 cs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. new 파일을 해서 style.css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적겠죠. body는 body의 좀 시각적인 것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지만 background color를 red로 주겠습니다. body의 background color가 red가 됐죠. 그럼 제가 style.css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, 이 파일의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static.css style.css로 접근을 하면 방금 제가 생성한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죠. 이거는 실제 소스는 아니고 그냥 정적인 파일로 저장한 이 style.css라는 것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예제니까요. 한번 보시죠. 우선 저는 head.php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. view 밑에 있는. 이것은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head 부분에 html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view 페이지죠. 여기서 제가 이렇게 link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고요. 이 태그에다가 static.css style.css라고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죠. 눈이 아파지겠네요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만든 static한 파일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다음 예제에서는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파일을 코디그나이터에서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, 또 외부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코드는 우리 예제에서는 상관이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저는 삭제를 할 거고요. 여러분도 삭제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. 이렇게 저는 삭제를 했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 대해서 알아보죠.